진짜 애들이 스타딩이냐 맞아 저거 했었잖아 미안해 충분하지 않았어 나 떠났어 응? 나 죽을 수 있어 행복해 내가 와야 돼 아니, 내가 와야 돼 이 집에서 꺼내야 돼 너는 안 가야 돼 좋아, 보스 너무 늦게 안 가 너무 늦게 안 가 왜 안들어다 주는거야? 엄마같은 여자를 만나는게 내 소원이었나보다 이제 프랭클린 프랭클린 아닌데? 뒤에 있나? 이 오니얼 형제는 이 오니얼 형제는 아 맞다 얘는 오니얼 형제 추적한다고 했었지 나 오니얼 형제는 아직 도전하지 못해보지 못했어요 에이 형들 이거 저와 이 펑크를 부르고 웨이홉! 추마스 Alright, alright, The O'Neal brothers are coming to us. I think they was about to see one of them anti tank rockets into your best puji-kann-to. When one of your roomies told them that you was gone. Okay, so if you're on the WH, that means you'll be coming through Raiden Canyon, right? Shit, I guess. Good, me and MT are gonna take the company chopper, meet you there! company chopper and Yes-minute and Set- ws company chopper and Yess-Micle is the badger and run off. Frank you still there? Yeah, I'm just about holding onto the road. Kind of like just holding onto the road. We're taking the chopper and we're heading off. This business is killing the fool's stick on the road. 에이, 뼈아? 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이 놈이 계속 돌고있어 5분만 남아있어 아, 이거 어디야, 이거 뭐야, 이거 전화하면서 운전하면 안 돼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니까 뭐야, 알아서 가는 거야? 이렇게 하얀 랩랭킹 1위가 랩랭킹 1위가 그거야, 집중하는 방송이라구 네, 이건 약간의 일이야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샌디쇼에서 돌아다니라 그래서... 여기있어 비즈 헬리 스페인 라인은 그녀의 회사 봐봐 아, 다른 의미로는 뭐 BJ한테 집중을 못하는 방송이랄까? 켜놓고 딴짓하고 BJ 입장에서는 또 채팅창이 너무 많이 올라가도 좀 그렇거든 지금 딱 적당해 어? 저 닌 같은 게 저게 뭐지? 이거 뭐지? 아, 여기가 목표지인가 보다 자, 잠깐 떼기 오 열감지기 오늘 형제가 탈출하기 전에 오늘 형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어, 줌이 안 땡겨져 어떤 펑크가 기다려져? 시내를 따라가는 녀석 십자선을 움직이려면 R을 사용하십시오 엘티를 누른 상태에서 자, 일단 사람을 찾아야 돼 이거 다 동물이고 이거 다 동물이고 좋았어 하나, 세명이지? 다 동물인데? 다 동물인데? 다 동물 어, 사람 다 동물 어, 사람 다 동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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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어, 뭐야 첩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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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을 따라가십시오 어, 총 우와, 뭐야, 뭐야 총,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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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어, 귀여워 어허, 귀여워 총, 빨리 가자 총 어디야? 저기있네 어, 기력이 없다 기력이 없어 뭐지? 이 놈들 놔둬, 이 놈들 내 형들 너 다 죽였어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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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였어 다 죽였어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우리 너 찾아라 다 죽였어 자, 조심조심조심 자, 상승 자, 상승 자, 상승 어, 당연히 네, 네, 바이커들, 중국, 마드레소 근데, 아무튼 넌 그렇게 안쪽 출발 출발 스님 편의점 비행기 감사합니다, 프랑클린 네, 집사 네, 우리 탑 저희가 도로 한 번을 전달하는 모습이 넉넉한 사람은 어떤 일을 보냈죠 아... 내가 무슨 일을 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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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멘트를 못하겠어 나도 계속 치가 보게 되고 잠깐 잠깐 살짝 살짝 옆으로 앞으로 착륙 아... 아... 자... 좀 힐블리 죽을거지 그렇게 살아가는지 자... 자... 아... 어... 네... 다음 미션 저기다 호위 차량이 군사... 아 뭐라고 했지? 군사 장비를 운반 중입니다 저거 탈취하는 미션인가? 이거네 헬기로 가자 그래 헬기로 가면 되겠다 움직이고 있는 타켓이면 헬기가 더 나을 것 같애 헬기로 아예 길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탈취하는 거야 생각해보았다... 죄송합니다 제 왕이 어디야? 트리샤... 너한테 말하지 못해 솔직히... 내가 널 찾아라 내가 널 찾아라 정답? 그럼... 커피를 넣어 다음에 또 만나요 아 근데 공격 그게 없어가지고 군수품은 파괴당...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조금더 앞에 조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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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너무 가까이서 쐈왔나 탈기가 터지는 바람에 작전 자체는 야 작전 자체는 좋았어 작전이 좋았다니까 조금 멀리서 탈기도 같이 터질지 몰랐지 여기 있네 아까보다 더 가까이 있네 좋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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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가 맞고 자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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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탈기 됐어 잠깐x4 아이 그냥 가면 어떡해 아 군수품이 못가는구나 에 저 가겠습니다 자, 가자, 가자, 가자 그냥 가면 돼 다 죽여버리자, 다 됐네, 간단하네 작전이 아주 좋았다니까 뭐지? 뒤에서 뭐가 따라오는 느낌인데? 느려, 느려, 이게 왜 이래? 헬기는 리젠 되지만 이건 리젠 안 되잖아 헬기가 값이 비싸긴 하지 아, 헬기도 하나 탈취해야 되지? 뭐, 뭐야 아, 끝까지 주차오니 저거 다 죽이고 오는 건데 어, 빠르다 그래도 주차오네 아, 바로 뒤에 붙었어 이때, 브레이크! 주차오네 주차오네 내가 다 씨를 말려버리겠어 아, 승질라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잘 막아 저기 온다 자아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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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자 자아 사온 애들도 없잖아 깔끔했어 아주 이거 탄을 좀 사야겠다 저기 위에 63216이라고 지킨 거 뭐였지? 저 뭐지?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수품을 훔치는 거야 이 안에 뭐가 있는지는 열어봐야 되고 아 총알수? 아하 난 왜 그걸 지금 알았지? 야 니네 어떻게 게임을 안해도 다 안다? 채팅창에서 사양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이거 괜히 6만원 돈 주고 샀다가 자기네 집에서 안 돌아가면 X 되는 거잖아 난 다 이해해 그래서 사양 많이 물어보는 거 같아 괜히 뭐 6만원이면 애들한테 굉장히 큰 돈인데 어른들은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대중 검색해보고 음 되겠다 하면 그냥 바로 사지 어? 저기다 넣어야 되나? 어? 저기다 넣어야 되나? 어? 저기다 넣어야 되나? 여긴가? 여긴가? 됐어 자 이제 준비 끝났고 자 다음 준비 이게 바로 안 될 거 같은데 잠깐만 다음 준비물이 어? 다음 준비물 없네? 전화가 오던가 자 다음 준비물 자 다음 준비물 다음 준비물은 에이치 뭐야? 에이치 바로 여기잖아 어? 여긴데? 야 야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있다가 사나 군수품? 잠깐만 어? 어? 그건 불안하지 않지! 그건... 넌 한의 한의 폭발이구나! 그건 그건! 우선은 내 의견을 받는 것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crazy high school romance를 시작할 수 있어? 너가 미쳤어? 그들... 그들 60살의 집사이네! 아우! 그들 57살이야! 네? 그들은... 내가 어르신을 생각해 그래, 그럼 내가 말해 드릴게 30년의 결혼식으로 세상의 속도의 내 부위는 Few would make anyone insane. You're not making my situation any easier. Oh, there's a surprise! I knew what would become about you. I miss my family! Ah, you're full of shit! All you ever did was ignore them, and now that they're gone, you miss them. Fucking incredible. I'll tell you what's incredible. Fucking Incredible! Hey! You mother- Hey! Why?! You've got me out here, you wrote me into your crazy world of bullshit. If it was lies, new age shit, 좋은 생활을 먼저 보러 갔다와서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뿐 안녕 프랑클린 넌 뭐? 자, 여기가 Here's the shot We go to Palaiso Bay We're going to do this thing Any questions, comments? Yeah, I'm miss Brad That crazy mother fucker was with us now He would have loved this Instead, he's got to enjoy himself 그녀를 사양을 벗고 있는 여자는 국립의 수사에 관한 거에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내가? 그가 그가가 이를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알아요 이 둘 다 들어왔어요 너와 그가? 너와 거기서 떠나고 다들 일어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가자 Let me go. We gotta go. This is my brain. Roland! I was agora driving a job, my boy Lamar drove. I guess it's the same kind of shit I was doing right? Cool brother. I'm sick. It's so late. I don't remember now. Come on. 아아... 여러분이 첫 스크린을 기억해? 아니, 내가? 아아... 마이크, 너, 너의 첫 스크린을 사야겠지? 88, 아래에, 첫 스크린을 사야겠지? 10G를 사서 10G를 사서 네, 그때는 쉽게 만들었잖아 예... 25년 전이야, 제이사! 너! 진정한 군대! 너의 첫 스크린을 사야겠지? 오케이, 이거 좀 해볼까? 아, 로빈스타, 슈바스톤 칸, 이 팬티에 지금 나시 하나 입고 있단 말이야 야 얘 목소리 왜이래 캔바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야 니네 집에서 팬티 안 입어 난 집에서 편하게 팬티 입는데 벌써 이렇게 더워지다니 야 무려 우려 호섭이는 나체야 우리 집게는 옷도 안 입어 그룹과 함께 나눠야 해 제가 여기다. 제가 팩을 보내줄 체치 캐스플레스 제가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호섭이는 꼬초 달랑달랑 거리면서 다녔 혹시 내가 이 친구가 혹시 그 친구가 나한테 아이디였다 혹시 6개월 했다 혹시? 4개월 했다 그 친구들은 왜 우리 사회가 없지 그 친구들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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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프랑클린 쉐어? 네, 그만해 트래버스는 더 이상할 수 없지 알았다 오케이 스코어는 2개월이 2개월이 우리 미용실에 가서 털 다 깎아버리며 얼마나 수치심 느끼는 줄 아니? 내가 완전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 애가 완전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 애가 완전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 아, 초점이 없어 완전 아, 초점이 없어 완전 아빠, 내가 옷이 없어졌어 아빠, 내 털 그 친구들 우리 모두 시작할 필요가 마지막으로 내 털이 없음 아빠, 고울러 좀 틀어줘 하하하하 너무 멋져 애가 엄청 웃는다 애가 잘 웃는다 애가 잘 웃는다 자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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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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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